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클래스입니다. OOP, 그러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클래스 개념입니다. 자바스크립트도 이 클래스 개념을 지원을 합니다. 정말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클래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 기능도 정말 강력합니다. 뭐 이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새로 배운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함수는 어떻게 쓰지? for loop 같은 건 어떻게 쓰지? 뭐 이렇게 찾아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클래스는 어디에 있지? 어떻게 쓰지? 하면서 찾아보게 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클래스 개념은 동시에 논란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긴 한데 그 중 하나가 너무 복잡하다는 건데요. 오늘은 그 복잡하다고 말하는 클래스가 왜 복잡하다는 건지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코드를 한번 보시죠.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클래스 예제입니다. 클래스 이름은 whatever입니다. 그리고 내부 변수 value에 초기 값으로 숫자 10을 넣어주었고요. add라는 내부 메소드가 있습니다. add 함수를 부르면 내부 밸류 변수에 10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add 함수를 부르고 나면 a.value가 20이 되죠. 간단합니다. 이 클래스를 이번에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내부 변수 value에 대한 겁니다. 이걸 상태, state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소드에 대한 겁니다. 뭔가 비즈니스 로직을 가지고 있겠죠? 이건 actio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클래스는 상태와 동작, state와 action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한번 해보면 state와 action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객체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클래스라는 게 그렇게 특별할 건 없습니다. 사실 state는 그냥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같은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action은 함수죠. 그냥 객체와 함수,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게 클래스고 그 이상 그렇게까지 특별할 건 없습니다. state와 action을 제외하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이 상속입니다. 여기서는 parent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child 클래스가 parent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child 클래스는 parent 클래스의 state와 action을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child 클래스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parent에서 상속받은 걸 덮어 씌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add 함수를 재정의를 했죠. 상속 개념도 뭐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자면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특정 다른 클래스를 상속을 한다는 건 해당 클래스의 state와 action을 둘 다 가져온다. 이게 다입니다. 클래스에 대해서 중요하게 할 말은 이미 다 했습니다. 정리하고 보면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클래스를 비판하는 입장을 들어보면 이게 너무 복잡하다고 합니다. 개념이 복잡하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고 나쁜 코드를 만들어내기가 쉽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클래스는 많은 기능을 한 번에 묶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 결과로 각각을 따로 쓰기는 힘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걸 보시죠. 클래스는 state와 action의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tate와 action을 각각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둘이 합쳐진 게 클래스니까요. 그래도 이것만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냥 state만 필요하면 오브젝트를 하나 따로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action만 필요하면 함수만 따로 하나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상속입니다. 상속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상속은 state와 action을 동시에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클래스에서의 state와 action과는 다르게 상속 기능의 경우에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state만 상속받고 싶다. 아니면 action만 상속받고 싶다. 이런 건 없습니다. 강제로 둘 다 항상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기능이 어떤 코를 제외하고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state만 사용하기. 두 번째, action만 사용하기. 세 번째, state와 action을 동시에 사용하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상속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state만 상속받고 싶을 수도 있고, action만 상속받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둘 다 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 쓸 수 있는 건 그냥 클래스라는 키워드 하나뿐입니다.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클래스를 사용하려는 의도는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는데, 코드로 나타나는 건 단순히 상속,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난 영상 중에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클로저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면 왜 어려운지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결론을 요약을 하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클로저가 아닌 함수가 없기 때문에 클로저라는 것 자체가 뭔가 다른 건지 알기가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클래스도 사실 비슷합니다. 스테이트와 액션을 다 합쳐놓았다 보니까 이걸 만든 프로그래머가 정확히 어떤 의도로 이 코드를 만든 건지에 대해 가볍게 겉만 훑어봐서는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순수 함수 용도로 만든 건지 클로저 함수로 만든 건지를 알려면 코드를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하는 것처럼 클래스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정확한 의도를 파악을 하려면 코드를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불변성, 이뮤터빌리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서는 스테이트를 한 번 선언을 하고 나면 해당 값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값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상태가 없는 건 아니죠. 스테이트는 스테이트입니다. 함수용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이 불변성 개념이 최근 들어 중요하게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래스에서는 이미 스테이트와 액션만 있어도 이미 복잡했는데 이제 여기에 뮤터블 스테이트와 이뮤터블 스테이트가 가짓수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더 복잡해지겠죠. 뭐 이렇다는 겁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뭐 이렇습니다. 그냥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예제를 하나 들어보죠. 카메라 있죠.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사진 찍으려고 하면 카메라 앱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끝입니다.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끝이고 정말 간단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용 풀프레임 카메라 같은 걸 보면 버튼이 진짜 많습니다. 버튼 하나만 있어도 사진이 잘 찍히는 것 같은데 버튼이 뭐가 이렇게 많냐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 각자 다른 기능이 있고 자주 사용이 되기 때문에 물리 버튼으로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클래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를 여기에 비유를 하면 스마트폰 카메라 원버튼 앱처럼 자동 모드와 같은 겁니다. 기능이 다 한 곳에 있고 알아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하나하나 수동으로 조작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클래스를 가지고는 종종 한계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서도 수동 모드가 뭐 어느 정도는 지원이 돼서 화면 여기저기 막 터치를 해서 조작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용 카메라에 있는 물리 버튼처럼 편하게 조작을 할 수는 없겠죠. 클래스도 그렇습니다. 뭐 아예 못할 건 아니지만 좀 더 세밀한 조작이 필요할 때 클래스를 가지고 쓰려면 종종 너무 번거롭습니다. 전문가용 미러리스 카메라처럼 물리 버튼이 좀 따로따로 달려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는 너무 많은 기능을 한 곳에 담고 있어서 클래스가 잔뜩 들어간 코드를 볼 때 코드 작성자가 무슨 의도를 정확히 가지고 코드를 작성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 수 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많은 기능을 하나하나 분리를 해서 사용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원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클래스의 구성 요소와 왜 클래스를 보고 자꾸 복잡하고 무겁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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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